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테이프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테이프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수미 씨, 여기에서 뭐 해요? 스케이트 더 안 타요? 아까 넘어진 데가 아파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좀 쉬어요. 전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여기에서 뭐 해요? 스케이트 더 안 타요? 아까 넘어진 데가 아파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좀 쉬어요. 전 한 바퀴 더 돌고 올게요. 2번 퇴근하세요? 근데 무슨 책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괜찮아요. 문만 좀 열어주세요. 주차장까지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에이, 주차장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에이, 주차장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에이, 주차장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에이, 주차장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제가 차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하세요? 근데 무슨 책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들어 드릴게요. 에이, 주차장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에이, 주차장까지 가져가면 되거든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그냥 고향에나 갔다 오려고요. 수미 씨는요? 다시 들으십시오. 드디어 다음 주면 휴가네요. 휴가 때 무슨 계획 있어요? 그냥 고향에나 갔다 오려고요. 수미 씨는요? 4번 선영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있다가 회의에서 발표할 때 실수할까 봐 긴장돼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영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이따가 회의에서 발표할 때 실수할까 봐 긴장돼서요. 5번 다음 달부터 회사에서 중국어를 가르쳐 준다면서요? 네. 수업료도 무료이고 결석을 안 하면 선물까지 준대요. 다시 들으십시오. 6번 6번 여보세요? 박준우입니다. 박준우님,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안과인데요. 오늘 2시로 예약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일로 예약을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예약하실까요? 의사 선생님께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박준우입니다. 박준우님, 안녕하세요. 여기 한국 안과인데요. 오늘 2시로 예약하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일로 예약을 바꿔 주시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께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아, 스트레스 쌓여서 안 되겠다. 뭐라도 좀 먹어야지.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산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전 이럴 땐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 스트레스 쌓여서 안 되겠다. 뭐라도 좀 먹어야지.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산책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전 이럴 땐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받거든요. 8번 여러분은 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행의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은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돈을 맡아주거나 빌려주면서 여러 곳으로 돈이 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은행이 없다면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 활동이 크게 불편해지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세요? 은행의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은 돈의 흐름을 관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돈을 맡아주거나 빌려주면서 여러 곳으로 돈이 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은행이 없다면 개인이나 회사의 경제 활동이 크게 불편해지겠죠? 9번 여름철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하는데요. 보통 6월 말이 되면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공기는 힘이 비슷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비를 만들어 뿌리는데 그게 바로 장맛비죠. 다시 들으십시오. 여름철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장맛비라고 하는데요. 보통 6월 말이 되면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공기는 힘이 비슷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비를 만들어 뿌리는데 그게 바로 장맛비죠. 10번 조금 전인 오후 3시경 경기도 인주에서 차량 13대가 차례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역의 차량 통행을 막고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좁아 사고 현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금 전인 오후 3시경 경기도 인주에서 차량 13대가 차례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역의 차량 통행을 막고 사고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좁아 사고 현장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운전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11번 네, 저도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소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재밌죠?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영화로도 만든대요. 네, 저도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죠. 정말 재밌죠?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영화로도 만든대요. 그래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마트는 개점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은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5만원 이상 사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등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상품을 구입할 때 받으신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고객센터 앞 응모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마트는 개점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은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5만원 이상 사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청소기 등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상품을 구입할 때 받으신 응모권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서 고객센터 앞 응모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3번 우리 몸에서 주름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입술인데요. 입술에 주름이 많지 않았다면 노래를 부르거나 하품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입술 주름은 사람마다 무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무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서 지문처럼 사람을 구별하는 데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몸에서 주름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입술인데요. 입술에 주름이 많지 않았다면 노래를 부르거나 하품을 할 때 입을 크게 벌리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입술 주름은 사람마다 무늬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무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서 지문처럼 사람을 구별하는 데에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4번 여보, 우리도 이번에 에어컨 한 대 사요. 요즘 할인도 많이 하니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샌 날씨도 별로 안 더운데요. 그리고 우리 곧 이사도 가야 하고요. 지금 사면 설치하고 옮기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이사하고 내년 여름쯤 새 집에 어울리는 걸로 삽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 우리도 이번에 에어컨 한 대 사요. 요즘 할인도 많이 해요. 요즘 할인도 많이 하니까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샌 날씨도 별로 안 더운데요. 그리고 우리 곧 이사도 가야 하고요. 지금 사면 설치하고 옮기는데 또 돈이 들잖아요. 이사하고 내년 여름쯤 새 집에 어울리는 걸로 삽시다. 15번 어, 민수야. 네가 웬일로 휴게실에서 드라마를 다 보고 있어? 너 텔레비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근데 텔레비전을 너무 안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 같아서. 드라마 내용이나 개그 프로 유행어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 정도는 보려고. 다시 들으십시오. 어, 민수야. 네가 웬일로 휴게실에서 드라마를 다 보고 있어? 너 텔레비전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근데 텔레비전을 너무 안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 같아서. 드라마 내용이나 개그 프로 유행어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인기 많은 프로그램 정도는 보려고. 16번 수미 씨, 지금 인터넷에서 정보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인터넷만큼 정보가 많은 곳도 없잖아요. 검색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정말 많대요. 중요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책에서 찾으세요. 책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쓴 거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지금 인터넷에서 정보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인터넷만큼 정보가 많은 곳도 없잖아요. 검색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도 정말 많대요. 중요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책에서 찾으세요. 책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쓴 거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식료품에 영양성분이 크게 표시가 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영양성분만 이렇게 써놓지 말고 원재료명도 좀 크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면 뭘로 만들었는지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도통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저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양성분보다 원재료명이 더 중요한데 말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은 이렇게 식료품에 영양성분이 크게 표시가 돼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같이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영양성분만 이렇게 써놓지 말고 원재료명도 좀 크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면 뭘로 만들었는지 너무 작게 쓰여 있어서 도통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저같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양성분보다 원재료명이 더 중요한데 말이에요.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8번 민수야, 너 지금 빨래하려고? 세탁기 고장났는데. 그래? 이 티셔츠 내일 입어야 되는데. 그럼 손으로 빨아야 되는 거야? 티셔츠가 그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이거 내일 행사 때 꼭 입어야 되는 단체 티셔츠거든. 빨리 세탁기 돌려놓고 나가려고 했더니. 나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누나가 좀 해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이리 줘. 어. 역시 우리 누나밖에 없어.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야, 너 지금 빨래하려고? 세탁기 고장났는데. 그래? 그래? 이 티셔츠 내일 입어야 되는데. 그럼 손으로 빨아야 되는 거야? 티셔츠가 그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 입으면 되지. 이거 내일 행사 때 꼭 입어야 되는 단체 티셔츠거든. 빨리 세탁기 돌려놓고 나가려고 했더니. 나 급한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누나가 좀 해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이리 줘. 어. 역시 우리 누나밖에 없어. 19번. 수민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다고? 준비는 잘 돼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그걸 참고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겠네요.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민아, 이번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다고? 준비는 잘 돼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는데 자기소개서 쓰는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배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모든 회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그걸 참고해서 내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겠네요.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볼게요. 20번 부장님, 말씀하신 기획안이요.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요? 출력해서 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출장 가 계신 동안 기획안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출장 가서도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이메일이나 전화로 보고해 주세요. 그런데 기획안은 보냈나요? 네, 지금 막 보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장님, 말씀하신 기획안이요.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요? 출력해서 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안은 보냈나요? 네, 지금 막 보냈습니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 파워 인터뷰에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재미있는 여행기를 활발히 써오신 김민수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이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내신 책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여행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이번에 낸 책은 지난 3년간 여행했던 나라들에 대한 글들을 묶은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 특별한 경험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거죠.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파워 인터뷰에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재미있는 여행기를 활발히 써오신 김민수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이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3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내신 책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여행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이번에 낸 책은 지난 3년간 여행했던 나라들에 대한 글들을 묶은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 특별한 경험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거죠.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1번 22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339 서비스가 문을 연 지 올해로 2년째가 되었는데요. 센터장으로 계신 이진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나요? 작년에 약 43만 명의 시민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만족도도 92%로 매우 높았고요. 이제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질병 상담과 의료 기관 안내, 응급 처치 방법 등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진료가 없는 명절이나 심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339 서비스가 문을 연 지 올해로 2년째가 되었는데요. 센터장으로 계신 이진석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나요? 작년에 약 43만 명의 시민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만족도도 92%로 매우 높았고요. 이제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료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질병 상담과 의료 기관 안내, 응급 처치 방법 등에 대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병원 진료가 없는 명절이나 심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술 감상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끼실 텐데요. 저는 그림의 배경을 알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박선호 화가의 그림을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봄의 풍경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림 전체가 까맣게 칠해져 있어서 전혀 봄 풍경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그림은 가족을 잃은 후에 그린 거였더라고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화가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림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림의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미술 감상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부담스럽게 느끼실 텐데요. 저는 그림의 배경을 알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박선호 화가의 그림을 봤을 때가 기억나네요. 봄의 풍경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림 전체가 까맣게 칠해져 있어서 전혀 봄 풍경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 그림은 가족을 잃은 후에 그린 거였더라고요. 자신이 느끼는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화가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림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감상할 때 그 그림의 화가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림의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가게들은 바깥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가게에 들어갔다가 값이 비싸서 그냥 나온 경험이 있을 텐데요. 가격표를 밖에 붙여놓으면 그런 불편함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게들끼리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도 가격표가 밖에 붙어 있으면 손님들이 가게를 선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도 조금은 싸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할까요? 가게들끼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음식이나 서비스의 질은 점점 나빠질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 되겠죠.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가게들은 바깥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가게에 들어갔다가 값이 비싸서 그냥 나온 경험이 있을 텐데요. 가격표를 밖에 붙여놓으면 그런 불편함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게들끼리 손님을 끌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될 테니까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저도 가격표가 밖에 붙어 있으면 손님들이 가게를 선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도 조금은 싸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꼭 좋기만 할까요? 가게들끼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다 보면 음식이나 서비스의 질은 점점 나빠질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유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 되겠죠. 27번 28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업체인 이 회사는 개인별로 정해놓았던 자리를 과감히 없애고 공용 공간을 늘렸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자기 자리와 자기 책상이 없어진 셈인데요. 공간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날 맡은 업무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리를 선택해 왔는데요. 공간을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하다 보니 직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기도 쉽고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무실의 환경을 바꾸려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업체인 이 회사는 개인별로 정해놓았던 자리를 과감히 없애고 공용 공간을 늘렸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자기 자리와 자기 책상이 없어진 셈인데요. 공간도 절약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직원들은 그날 맡은 업무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자리를 선택해 왔는데요. 공간을 정해놓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일하다 보니 직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기도 쉽고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사무실의 환경을 바꾸려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9번 3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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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